드디어 연남페스타가 열리는 날입니다. 국상은 평소에 끼지 않았던 소프트 렌즈를 끼니라고 고전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뒤집어진 건가 아닌가? 엄청 겁쟁이라가지고 이거 끼는 것도 아주 낑낑거립니다. 내가 도착한지가 지금 15분이 넘었는데 거울 앞에서 아주 계속 이거를 쪼볼락 쪼볼락 거렸다가 버렸다. 뒤에 장식할 파티 수술이랑 아주 예쁜 가란드를 샀어요. 진짜 이뻐요. 그리고 혹시 물을 응급약 준비했고 가란드를 붙일 때 도와줄 양면 테이프들 가위 그리고 오늘은 채널과 칠컷 작년에는 세 군데였는데 올해는 두 군데 밖에 없어서 박스도 두 개입니다. 앞에 붙일 현수막 행사장 위치를 알려준 현수막 그리고 테이블 세팅할 예쁜 테이블 보 방역 요즘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아주 기초적인 것들은 조금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아티스트 출연 계약서 그리고 오늘 행사장에 배포할 스티커들 이렇게 준비되어 있고 이거는 2미터 정도 되는 포토월이에요. 보신 분들 사진 재밌게 찍으시라고 만든 포토월입니다. 성공했다 봅니다. 성공했다 봅니다. 아 눈물나 제가 엄청 맨투맨을 사고 싶어서 사이도 보다가 두 개 중에 하나를 골라달라고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우리 팬들이 골라준 옷을 오늘 특별히 입었습니다. 옷이 조금 커서 그냥 입으면 너무 꺼벙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잠옷 여러분 이곳은 동진시장 동진시장입니다 동진시장 지금 요일바 보러 갈거에요 요한 일렉트릭 바흐라는 디제이인데 제가 너무 무대를 보고싶었는데 섭외는 해놓고서는 못본 상황 얼른 보러 갈겁니다 꼭상 어서오세요 연남의 뮤직페스타 이 자리의 뱅 이 자리의 뱅 좀 빼고싶은 전 Hide 이 자리의 뱅 대박! 잔대주가 있었어 구미님! 안녕하세요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여기는 기획자 모라씨 작년에는 놀러왔다가 올해는 기획자로 같이 해주시는 멋진 DJ분들 이렇게 다 섭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오늘의 마스코트 일을 열심히 하러 놀러 다니겠습니다 한 번 보여줘야지 마스코트 가자 가자 이제 간다 간다 안녕 안녕 아마 같아 트윅스터 다음에 고펑션 에러이기 때문에 36분 네 무대 세트 준비를 하러 가야겠죠? 일부러 가야죠 일본 영화의 여행을 함께 가자 가자 에이 고맙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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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하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자 이제 식사 챙겨서 정신없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